살인사건 현장. 피해자 앞에 가해자가 고개를 떨군 채 죽어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가해자가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체라는 것. 시체가 돼 살아나 누군가를 죽인다. 나는 이 현실 불가능한 상상은 부산행, 반도 등으로 K-좀비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연상호 작가의 머리에서 시작됐다. 연작가는 신작 방법 제 차이로 여름 성수기 사면 타서 흥행을 노린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좀비일까?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비와 방법 제 차이에 존재하는 좀비는 어딘가 많이 다르다. 말을 하고 운전을 한다. 몸이 굽어있지도 않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후드틀을 입고 단체로 움직일 때는 군단이라 불릴 정도로 질서정연하다. 이외의 정체는 뭘까? 그리고 이 독특한 좀비는 어떻게 구현된 걸까? 또한 제목인 방법과 제 차이, 두꾼, 스티그마타, 결계 등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울러 드라마 방법과 영화 방법 제 차이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방법 제 차이는 지난해 2월 TVN에서 방송한 12부작 드라마 방법의 스피노프다. 백소진이 진종현을 방법하고 사라진 이후 3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엄지원, 정지소, 정문성 등이 드라마에 이어 그대로 출연하며 권혜여, 우유나, 이설 등 새로운 인물들이 합류에 극적인 재미를 더했다. 연상우 작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방법 제 차이는 방법 유니버스의 변곡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연 작가는 애니메이션 서울역, 영화 부산행 반도까지 세계관을 확장시키며 연니버스를 구축했다. 방법 제 차이 역시 드라마 방법에서 확장된 방법 유니버스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방법 스토리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방법이란 이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무당의 딸로 태어난 방법사 백소진이 내리는 저주를 뜻한다. 그렇다면 제 차이란 무엇일까? 조선 중기문신 성현이지은 고서 용제총화에 등장하는 제 차이는 손과 발이 검은색이고 움직임은 부자연스럽지만 사람의 말을 그대로 할 줄 안다고 전해지는 전통설화 속 요괴의 일종으로 되살아난 시체를 뜻한다. 연상우 작가부터 드라마 방법에 이어 방법 제 차이에서 메가폰을 잡은 김용환 감독 등 제작진은 이 새롭고 독특한 좀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전형 안무가가 새롭게 합류해 제 차이의 걸음걸이, 보폭, 시선의 방향, 팔의 각도 하나까지 세심하게 동작을 짰다. 특히 부산행 반도 킹덤 시리즈에서 맹아락한 베테랑 좀비 배우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독특한 무드감과 짜릿한 스릴을 안긴 제 차이 군단이 탄생됐다. 특히 예고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모인 100명의 제 차이 군단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같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개미 때처럼 목표를 향해 일제히 뛰어 습격하는 장면은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임팩트했다. 더불어 제 차이를 조종하는 주술사를 두꾼이라고 한다. 제 차이의 배우가 누구일지, 어떤 사연이 존재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방법 제 차이에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용어들이 여러 등장한다. 드라마 방법에서부터 언급된 스티그마타는 사람의 몸에 생긴 징표 중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흔적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할 때 손과 발, 이마, 옆구리에 생긴 상처와 같은 성운을 뜻한다. 드라마 방법에서 백소진과 악기, 진종현이 같은 스티그마타로 연결된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적인 반전을 선수한 바 있다. 또한 결계는 본래 불교 용어로 수행 중 일정한 장소를 구분해 행동에 제약을 거는 행위다. 일종의 주술적인 방어막과 같은 개념인데 극중 제 차이 손목에 있는 결계 모양부터 백소진이 수련을 위해 그리는 결계, 공간을 은폐하기 위한 결계 그리고 두꾼의 거대한 결계까지 여러 장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등장한다. 드라마 방법은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다. 주술사, 무속인 등을 전면에 내세운 흥미로운 소재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확장된 세계관 방법 제 차이에서는 제 차이라는 유니크한 빌런이 등장해 오락물로서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그리고 3년간의 수련을 마친 백소진이 영화에 등장하는 시점 또한 키포인트다. 백소진의 등장이 방법 유니버스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신혜락